어린이 영화, 어린이만의 영화가 아니다. 현대문화의 중심이다. 라는 내용이고 빈칸이 이거는 두 번째 문장인데 거의 처음이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우리는 머스트가 나왔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첫 번째 문장부터 나왔지 우리는 탐구해야 한다. 관계를 between a and b 있으니까 어린이들의 영화 제작과 소비 습관 사이의 관계를 탐구해야 된다라고 나와있고 지금 보니까 어린이 영화에 관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어린이 영화 제작이랑 소비 습관, 어린이 영화를 소비하는 것을 탐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용어 어린이의 영화라는 용어는 암시한다. 소유권을 어린이들에 의한 소유권을 암시한다. 그리고 여기 짝대기 사이에 보니까 여기 글씨가 누여있지. 이게 대열이 누구야? 어린이이지. 어린이들이지. 어린이들만의 이런 느낌이지. 어린이들의 영화. 지금 무슨 말이야? 어린이 영화? 어린이 것만을. 어린이 거야. 라는 게 이런 걸 암시하는데 하지만 영화는 소위 이른바 이런 뜻이고 그 영화들은 소위 만들어진 영화들 어린이들 위해 만들어진 영화들은 항상 빈칸 이어왔다. 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너무 큰 힌트가 주어졌네. 그치? 이거 반대 내용이 있네. 어린이 영화? 어린이 것만 위한 거야. 근데 아니야. 그럼 대충 어린이 것만 아니면 누구겠어? 다른 사람들 뭐 성인들 얘기 나오겠지? 확인만 하면 되겠네. 어렵지 않아서 쉬웠어. 특히 상업적인 영화에 있어서 자 보면 그 상당한 넘나듬 교차 넘나듬이잖아. 선이 이렇게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린이들 이거 지문과 관련해서 따지면 어린이들은 어린이들 영화만 보고 성인들은 성인 영화들만 보고 이게 아니라 이 넘나듬을 얘기를 하는 거지 상당한 넘나듬 관객 구성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영화를 위한 구성에 있어서 이 상당한 넘나듬은 보여질 수 있다. 사실에 의해서 동격이야. 2007년에 11개의 덴마크 어린이의 그리고 청소년들의 영화가 끌어들였다. 59%를 반 이상이 넘네. 그치? 극장 입장이 인기가 많대. 그리고 2014년도에 독일의 어린이의 영화들이 차지했다. 상위 12개의 영화들 중에서 7개를 차지했다. 반 이상을 차지했네. 인기 많다라는 거지? 국제 박스오피스에서 극장 흥행 수익이라고 하는 건데 박스오피스 해도 다 알아듣잖아. 박스오피스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인기가 많다라고 나와있어. 근데 여기서 어린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가로열고 적어놨는데 이거를 지금 눈치 못해도 밑에 또 나와. 항상 주제문은 계속 반복되니까 여기서 또 보면 이 현상은 이 현상이 뭐야? 인기 많은 거 일치한다. 상응한다. 더 넓고 국제적인 수용 받아들임이지. 오브에 대한 전체 사람 와셔왔어. 겉보기에 뭐뭐처럼 보이는 거야? 겉보기에 어린이들의 문화처럼 보이는 것에 더 넓고 국제적인 수용 이거랑 일치한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지. 성인들, 관객들 사이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 사이에서 여기 나왔지. 답이 나왔지. 어린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 성인도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 오래된 편견이라고 그랬어. 됐은 본격이야. 완전한 문장이니까. 이 문장 잘못됐어. 대놓고 말해주는 거지. 됐 문장을 보면 어린이들의 영화는 약간 다른 영역이다. 라는 편견. 근데 분사 구문이네. 분리되면서. 이 from과 이 괄호 안에 있는 to에 대한 이 두 개의 전체 사이에 대한 목적어가 이거야. 그래서 어린이들의 영화는 약간 다른 영역이고 그리고 분리되면서 더 제대로 된 성인을 위한 영화와 분리되면서 그리고 또 영원히 제대로 된 성인을 위한 영화와 하위에 있으면서 뭐뭐보다 하위 이거지. 하위에 있으면서 이런 어린이 영화가 이렇고 다른 영역이고 성인 영화와 분리되어 있고 성인 영화보다 하위라는 이 오래된 편견은 지지되어지지 않는다. 잘못됐다라는 거지. 소비의 소비의 현실에 의해서 잘못됐다. 소비를 딱 보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어린이들의 영화는 중심에 있다. 현대의 현대의 인기 있는 문화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어린이 영화 성인 영화 분리된 것도 아니고 하위 영화도 아니야. 왜? 여기 증거가 나와 있잖아. 그리고 어린이 영화 문화 중심이다. 그래서 답이 찾기가 쉬웠지 이거는. 그래서 어린이들 위해 만들어진 영화는 항상 소비되어져 왔다. 관객이 모든 연령대에서 다양하다라고 했지. 그래서 어린이 영화 어린이만의 영화가 아니고 현대문화의 중심이다.